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 내가 더 깜짝 놀랐네 웬일이냐 우리 엄마 갖다주라 해가지고 어 그래 왜 이렇게 화가 나있냐 나쁜 새끼 너 때문에 화났다 화는 무슨 어 반장이 왔어? 어 설아 있었어? 어 그냥 우리 놀고 있었어 그래 나 먼저 손부터 씻어야겠다 그래 그래 소원이 뭔데 앞으로 양갈래 다시 만나지마 그게 내 소원이야 그거라면 어어어 뭐든 네가 들어준다고 해서 난 얘기했어 끝 응 알겠어 약속은 무슨 약속은 무슨 믿은 내가 잘못이지 어? 뭐라고? 야 설아야 너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? 약속을 잘 지켜야지 그치 약속을 잘 지켜야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지 호언장담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아 그럴 거면은 호언장담을 하지 말아야지 왜 누가 약속을 잘 안 지켰어? 어 아주 나쁜 놈이여 남자야? 어 무슨 약속을 안 지켰길래 어려운 약속도 아닌데 어려운 거 왔나 봐?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하하 우선 화풀고 비키야 그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사정이 또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정? 와 나 방금 신기한 거 봤다 신기한 거? 뭔데? 눈 하트에 숨은 전설이 있대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전설이 있어? 응 벌써 전설이 생겼대 나도 지금 페북에서 보고 있는데 그 전설이 뭔데? 그게 3월 초에 눈이 오는 때가 있대 그런 날에 나무에 눈 하트가 걸려있으면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거래 근데 3월에도 눈이 내리나? 가끔 3월 초에 내린대 4월 초에 내린대 3월 초에 내린대 6월 초에 내린대 4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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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에 내린대 왜? 나 잃어버린 공책 찾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디서 찾았어? 양갈래가 주더라 양갈래가 주더라 아... 그래서 만났던 거야? 눈치는 있네 찾았으니 다행이네 어... 근데 지금 눈 온다 거의 마지막 눈 같은데 길게 못 볼 거 나가서 한번 보고 와라 눈이 와? 지가 나가버린다고 내가 나가는 줄 알아 비키야 요 앞에 마트에 가서 두부 좀 사올래?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두부를 어! 지금 당장 나가서 사올게 어... 그래 아이스크림도 같이 사와도 돼 어... 두부랑 아이스크림? 어... 두부랑 아이스크림? 아니 너 먹고 싶으면 사오라고 어... 알겠어 쟤가 웬일이야? 짜증도 한번 안내고 심부름을 와... 눈 예쁘게 내린다 뭐야 저건? 우와... 나 좀 졸렸을려나 전설? 그게 3월 초에 눈이 보는 때가 있는데 그런 날에 나무에 눈 하트가 걸려있는 걸 보면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거래 네... 오호 하... 여기는 다 됐고 이쪽이랑 이쪽 다 했고 이쪽... 그래 이쪽도 지나가니까 이쪽 가야겠다 어... 하... 하... 오늘만 여덟번째 보는데 어? 차라노나다! 차라노나! 하... 헉! 차라노나! 하... 릴리온이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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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기는 새처럼 산들바람